자 오늘도 여러분들 급한 소식 전해드릴게 너무나 많습니다. 빠르게 좀 전해드려 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드디어 우리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세계 진출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예요? 국내 유일 원자로 주기기 공급업체죠. 이번에 맡은 체코 원전 사업규모가 30조원짜리랍니다. 기존에 있었던 50조원짜리 프로젝트에 이어서 30조원짜리가 추가로 나온거래요. 추가로. 엄청난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자 이번 우리 주주님들 혼란시킬 만한 기사가 한 번 나왔죠. 대규모 수주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이런 이상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여러분들 현재 이 기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 무조건 수주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가격이 정말로 저렴해지고 있는 이 구간이 정말로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한 이유가 뭐냐. 일단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었죠. 무슨 기사였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석탄화력 접는다. 석탄 사업을 접는다. 인력 전환하겠다고 밝혔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다른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누가 봐도 원전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석탄화력 접는 거잖아요. 수주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와 세계적인 이 SMR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뉴 스케일 파워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그들의 관계를 알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계신다면 절대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수주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세계 최대의 SMR 설계 업체가 미국의 뉴 스케일 파워라는 그룹입니다.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 이 기업이 370억 달러요. 37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50조 원 이상의 규모로 SMR 프로젝트를 이번에 실행을 했는데 여기에 공급 업체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뽑히게 된 거죠. 사실 예전부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이럴 것 알고 있었습니다. 무려 7년 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는 향후 뉴 스케일 파워의 SMR 수주를 우리가 담당하겠다. 대신 우리가 너네한테 투자해줄게 하면서 관계를 맺었어요. 투자해주는 계약을 맺은 거라고요. 서로 공생관계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안 좋았어요. 이때 우리 탈원전환 이후로 원전 관련주들 주가 10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이렇게 안 좋을 때 이때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뉴 스케일 파워는 끈끈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너무나 좋은 상태인데 자 여러분들 공급이 끊길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체코 원전까지 수주 맡기 일보 직전인 거라고요. 무조건적인 좋은 시점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타이밍이다. 너무나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미친듯이 매수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2주 만에 1500만 주가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11월부터 지금까지 7천만 주가 넘는 어마무시한 매수 물량이 들어와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은 무조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딱 N자형 패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수익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 전부 다 수익 구간이니까 빠르게 너네 다 털고 올라가겠다라고 보여주는 거라고요. 작년 11월부터 우리 셀 올트머니 AA 반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직원과 외국인들은 대체 에너지 규모 찾아서 빠르게 매수를 해주고 있었던 거라고요. 절대 여기서 멈출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가격 하락할 거니까 빠르게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단기적인 타점 잡아 드렸던 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우리 두산 주신님 반갑습니다. 현재시가 8시 2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 가격 어떻게 돼 있어요? 하락해 주겠죠? 왜? 어제 두산 관련해서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요. 원전 관련해서 수주 문제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도세 정말로 많이 나오겠죠? 하락을 좀 보여줄 것이다. 아직도 매도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도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전에 분명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가격 굉장히 크게 하락할 것이니까 빠르게 여러분들 매도 매도를 장 시작하자마자 해주셔야 한다고 단기적인 수익을 보실 분들은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장중에도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될지 꾸준히 제가 그냥 꾸준히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해드렸고요. 꾸준하게 다양한 정보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전망들 알아보고 싶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타점도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도 받아보고 싶고 타점도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개인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어디 그냥 노트 같은 데 써주면 됩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깔끔하게 두산 두산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 문자를 제가 세 통 정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가격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가격이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련한 진짜 이 전망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모아서 세 통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에 제가 변동성 정말로 심해질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야 해서 좋은 스윙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 차석필 개인 채널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한테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합하면 한 900분 정도 계세요.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똑같은 타점에 똑같이 매수매도하면서 수익 보고 있는 거 그렇게 하면서 저도 꾸준히 키움증권에서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안쪽으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요. 4월달에 이어서 5월달도 제가 들어갔죠. 자 등수는 3만 등이라 사실 조금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높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전망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문자 두산 두산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대응 전략도 ppt 자료로 준비를 해뒀고요. 자 이렇게 제가 대응 전략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원전, smr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도 하나 알아와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차트로 바로 보여드릴 건데 이 차트는 세종 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상승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봉 보여주면서 공격형 상승 매집을 보여줬고요. 거래량 터뜨리면서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도 똑같이 역시나 매집봉 계속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고 계속해서 하락형 매집을 2차로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식, 이러한 대놓고 매집을 보여주는 주식은 향후에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4배가 넘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 원전 관련 수혜지가 너무나 똑같은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하면서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매집을 보여주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아주 유의미한 하락형 매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대놓고 매집을 한 주식은 향후에 주가가 당연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 수혜가 생기니까 호재 뉴스가 되니까 바로 거래량 폭발시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상승을 시작한 주식이니까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바다가에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도 제가 종목명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문자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저도 그냥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죄송해서 문자로만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응전략집 자료가 자체가 필요하신 분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드시점 잘 알려드려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실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온 겁니다. 대응전략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이니까 정말로 나는 다 읽을 수 있다. 진짜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만 바다에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매집주도 준비가 돼 있죠. 현재 제가 두 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닥에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 4094 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